레이스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저희 커플 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커플에 있어서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한 분이 남게 될 거예요. 남자분 한 분이 남게 될 거예요. 커플은 사랑의 주사위로 결정하게 되는데요. 남자 멤버 6인 순서를 정해 정렬한 뒤에 여자 멤버 5인도 순서를 정해 차례로 주사위를 굴려 해당 숫자의 남자 멤버와 커플이 되는 방식입니다. 아 오케이. 줄도 잘 새겼네. 버풀 보이구나. 자 이제 주사위 굴려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순서를 나이 순으로 할까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돼요. 뭘 하려고 하지 마요. 남자가 서야지 남자가 서자고. 가위바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세울까요. 잘생긴 순서로. 잘생긴 순서로. 언니가 잘생긴 순서로 섰으면 좋겠대요. 잘생긴 순서? 잘생긴 순서 그러면 태호가 제대로 섰네. 잘 섰네. 재석이 형 일로와요. 재석이 형. 재석이 형 일로와요. 재석이 형 일로와요. 일로와요. 우리가 기준이가 비슷해. 내가 냉정하게 볼게. 종국이 아파. 됐어. 종국이 아파. 아니 너는 가. 아니 이벤트 우리에게 뭐 하냐고. 왜 그래. 아니. 왜 이리 왔어. 야 너 이리 가. 진짜 짠 날이야. 너 가. 아유 재석아유. 야 세찬아 너도 어필해. 야 야 뭐해. 뭐야 그 싸워. 뭐야. 우리. 형 나와요. 형. 형 나와요. 형. 나 정말.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괜찮아. 진짜. 아 오늘 아쉽네 진짜. 아 던질게요. 선택권이 없어. 하나 둘 셋. Prideda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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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은 날라간 거네요. 6번. 재석이. 나이가 되네. 나이가 되네. 재석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돼. 자 그러면 나랑 나희. 갑니다. 네. 갑니다. 네. 갑니다. 네.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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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찬이 좋아한다 좋아한다. 재찬이 편하나 보다. 정작도 오늘 진짜 열받는데 자꾸. 아니야. 제발. 아니 제발 1번 나왔으면 좋겠네. 1번? 그래 1번 1번. 그래서 이렇게 1, 2, 3, 4, 5 이런 식으로. 1, 2, 3, 4, 5, 2, 5. 1, 4. 4번도 태워요. 1, 4. 1, 4. 제발. 제발. 4번. 제발. 4번. 4번. 1번. 4번. 1번. 4번. 1번. 우와. 1번. 진짜 1명이다. 우와 진짜 어떻게 이게 나오냐. 야 세찬이, 세찬이 좋아하는 척 한다고 봤어 방금? 자 다음번에 남아있어 봤다 봤어? 세찬이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했어 미안하네, 미안해 야 그만해 어? 자 그러면 종국이가 1, 3호 솔로, 그쵸? 네가 혼용되지 않으면 혼잣 2, 4, 6 2, 4, 6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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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흔들어 저 둘 중에 한 명은 혼잣 저 둘 중에 한 명은 혼잣 저 둘 중에 한 명은 혼잣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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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다 3 3이다 3 아, 혼자야 아 우리 방식이 있었어야 해 다 혼자야 좋아한다 좋아한다 자 오케이 아 진짜 재수없다 재수야 왜 왜 말 그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자 오늘은 주사위를 던져 나온 결과에 따라서 상품 혹은 벌칙이 결정되는 방구석 특집 마지막 축구 더블로 던져 레이스입니다 매 라운드에서 승리한 세 커플에게 각 2만 원씩이 지급되며 매 라운드 종료에 모든 커플은 추가 상금을 획득할 수 있는 주사위 게임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 진짜요 뭐야 중복 숫자 나온 멤버 동반 탈락 중복 숫자 나거나 일 나오면 탈락 커플별로 순서를 내 차라리 주세를 굴리게 되면 조건에 맞추면 생존 및 상금 획득 조건에 맞지 못하면 탈락하게 되면 단 조건에 맞춰 생존 시 도전의 고스탑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면 스탑 선택 시 해당 금액만 획득 고 선택 시 다음 단계의 도전 성공하면 해당 상금 획득 실패하면 적립된 상금 모두 잃게 됩니다 최종 결과 금액이 가장 많은 커플 2인에게는 상품을 꼴찌 커플 2인에게는 벌칙이 주어집니다 6대5를 일단 팀을 정할게요 자 나은 씨 자 나은 씨 같은 색깔이 팀입니다 자 빨간색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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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너무 약하다 이거 너무 약하다 첫 번째 미션은 웃지 않고 숨어있는 상대 팀을 찾아야 하는 웃지마 숨바꼭질입니다 이야 웃지마 3탄이구나 수비팀 6명이 제한시간 5분에 자유롭게 분장을 하고 개별로 숨은 후에 공격팀은 제한시간 동안 숨어있는 수비팀 멤버를 찾아야 합니다 단 공격 주자는 시작 후 웃거나 울어서 표정이 변하면 탈락 양 팀 공수 대결 종료 후에 더 많은 상대 멤버를 웃지 않고 찾은 팀이 최종 승리입니다 자 그럼 팀복 환복 후에 공격 대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